apresent smiled total 안녕하십니까 게리허 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게리허 유튜브 33만명 33만명 돌파 너무 감사드리구요 솔직히 33만명 보다 더 기쁜 것은 드디어 일주일간 거의 제 몸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당인대전 편집 영상이 다 끝났다는 거 이거 시리즈물 2일 1영상 하면 폭동 일어날 것 같아서 1일 1영상으로 3개 연달아 올렸거든요?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어림도 없지 바로 기말고사 바로 조회수 십덕락 오우 쉣 아무튼 그건 그거고 나쁘진 않았어요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방송인으로서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아무튼 마스터권에서 승률 100%를 자랑하는 십사기 챔으로 오늘 마스터 혼내기 가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혼내기 뺏지하고 혼내버릴게요 그냥 형이 혼나지 않을까? 나이 27살 처먹고 20살 초반 동생들한테 제가 호락호락하게 혼날까요? 아니죠? 뺏기! 하면 바로 그냥 어? 혼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에? 우리 팀 바텀 혼나 볼래? 전화를 해봤는데 오늘 바텀 장사 안 한대요 아니 오늘 바텀 일 안 한대요 오니? 라인 수업 해달라네? 강제 라인 수업 해야겠는데요? 이거 어 알리면 괜찮지 알리면 오른 괜찮아요 어 나이스다 일단은 라인이 꼬였어요 라인이 꼬였기 때문에 서포트 오른은 했습니다 잭스 하는 애가 잭스 원챔이야 걱정마 여러분 저는 어차피 오른 이해도가 엄청나가지고 서포트 오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해도 이해도 디스 이스 이해도 솔직히 서포트 이해도는 없어요 하지만 오른 이해도 일단 구르기 빠졌거든요?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나이스 아 더 못 맞아줘 그렇지 여러분들 이로써 저는 일단 까방권이에요 원딜 기가 맥히 키웠어 상대 베인 143 우리 이사 422 서포트 차이 이건 전문 용어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TAST TAST colorful 어떤 불안한 지 Theresa 어 아니 어차피 이거 점화 써야 돼 점화 꺼내려고 유치원 쓴 모습 하는 김에 켠 김에 갱킹까지 그렇지 유채화가 그냥 버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나도 몰랐어 나조차 속였어 오른장이 개뽀기라니요 고추냉이 오니? 오니 200점? 뭐? 200점이라고? 이걸 200점이라고? 나 이거 승리를 언제 깨죠? 이거 100% 프리시즌 한 판도 안 졌어 랭게임 오니 스무스야 이겼으니까 평연승 다음김에 다음판 승리시 5만원 가자 아 저 굉장히 위험하다 저거는 그냥 주겠다는 거야 그냥 주기에는 조금 뭐하고 승리 미션을 걸면 계량이 받겠지? 당신의 마음? 제 심장이 닿았습니다 탑 카시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에이 개노잼 에이 마스터권에서 승률 100%를 자랑하는 십사기 챔으로 알았네 안다고 원딜 카시인가 보다 원딜 카시 그쵸? 원딜이네 이건 요즘에 카시가 되게 좋아가지고 원딜 정복자 카시가 있어 아 라이즈네 와 개빡세다 여기 잠깐만 상대 카시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거 슈퍼 계정인가? 뭐지? 골드 4에서 마스터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오는데? 이거 뭐지? 일주일 만에 올릴 수 있나? 오니? 이거 뭐야? 우리 원딜 승률 20 뭐야? 아니 오니? 야 잠깐만 이 아이디 뭐야? 나에게 하는 말인가? 너 정말 불쌍하다 날 만나다니 상대 카시 전적 이상해요 무조건 부계정이다 저거 골드 4에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마스터를 올려? 이번 판에 승률 100% 깨지겠다 근데 전통 원딜이 없긴 해 라이즈만 안 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집중 좀 할게요 라이즈 되게 어려운 상대거든요 이번 턴은 콩콩이 오른 아.. 어떻게 라이즈가 정복자를 드냐 근데 우리 리신쿤이 노골적으로 바텀 가네 어.. 이러면 뭐 아래를 믿어야겠죠? 아 리신 이거 먹고 있는데 아니 근데 라칸 우리 리신이 드래곤 치고 있는데 라칸이 이니시 걸었어 오니이이 이게 무슨 아이고 터젓다리이 전령? 얼씨구 에에에에에? 쓰-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위로빼 위로빼야돼 위로빼야돼 아우 아우 차단이 왔다 뭐니 바텀 유리한데요 어 잠깐만 이름 모른데 우리 킹텀이 어? 리신이 초반에 키워준 갑 하나요? 어? 오? 라바 오? 잡아 차야 오열 오니 최고의 호응 진짜 최고의 호응 라바 아 그렇지 최고의 호응 진짜 아 뭐 지켜주고 싶어도 안 된다 나 혼자 하기는 오니 라바 짜바 아 이건 뭐 탓할 수가 없긴 해 아니 이건 킹텀은 아니에요 자야는 피해자야 라칸이 아까 이거 이니시 공개에 너무 컸어 아 진짜 이기면 CS 1대500원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이깁니다 이거 야 남자면 빤스런 하지마 이거 이긴다 몰라요 진짜 이거 어? 자야 잘하거든요? 그렇지 CS 1대500원? 자식 집중합니다 진짜 저거 성공해도 근데 빤스런일걸? 바로 도망칠 것 같은데 빤스런 하지마라 진짜 할만해 자야 이거 망한 거 치고 잘 컸어 얼건을 간다 태불망을 간다 선택 우리 팀 물몸이야 그걸 리신새끼 극딜이야 아군을 믿는다? 태불망 갈게요 이거는 팀원 믿자 자야 믿자 앞에서 화살바지 하자 이퀄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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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퀄라이저 써 이퀄라이저 써 그렇지 아 내 킬 먹으면 안 되는데 태양색 니가 킬 왜 쳐먹어 아 자야 먹였어야지 집중해 집중해 고춘이 할만해 집중해 어디야 집중해 고춘이 아직 이긴 거 아니야 이긴 거 아니야 집중해 집중하라 했어 이긴 거 아니야 집중해 집중하라 했어 빼자 어? 아 빼자라고 할라 했는데 아 렉사에 백포지션 치렀다 이건 갔다 아아 아아 어 람블 너라도 살지 람블아 여우 아 락칸? 락칸? 낚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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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뺄옹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충전해야겠는걸 오니 여기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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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불가다 저지불가다 이 개새끼야 이거 저지불가야 이 개새끼야 오니 나 궁이 없어 궁 없을 때 안 싸워줬으면 좋겠어 계속 찍어 이거 궁 없다고 계속 말해야되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이즈텔 못하게 해야돼 라이즈텔 못하게 해야돼 라이즈텔 못하게 해야돼 아 여기서 또 아 대머리 개머리쉐 라칸! 라칸! 개머리쉐 어디어디어디 오더내려 오더내려 오더 오더 한 명만 얻어내려 한 명만 한 명만 얻어 한 명만 파우밍 파우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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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없다 궁 없다 빼라 나 궁 없다 텔도 없다잉 야 나 궁 있을 때 싸워 영어로 쳐주세요 나 궁 있을 때 싸워줘 영어로 쳐주세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 내가 지금 앞에서 탱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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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뭐 줬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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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혼내기 배치하고 혼내버릴게 승리 승리 절대ifies 디스 이스 栗 banda 에 calculus ые 자막 하나 더 있다 34x500 34 곱하기 500은 런 데뷔 런 런 런 근데 솔직히 저 친구도 이길 줄 몰랐겠지 이거 솔직히 진짜 불리한 게임이었어요 야 아까 손모가지 건 사람 누구야? 게임 불리하니까 채팅창에서 이거 이기면 손모가지 검 다 도망가는데 어쩔 수 없어 충전이라고요? 먹튀하는 사람 특 충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두번 당해봅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야 뭐지 이거? 야 김춘수 누구야 너 당신 누구야? 누가 은심했어? 누가 은심했어? 은심한 사람 엎드려 뻗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먹튀 한두번 당해본게 아니라 그때 먹튀한테 30분 기다렸다니까? 낚여가지고 좀 길어지면 그냥 아 먹튀가 보다 하는게 저도 마음이 편하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결산 196점 다음 영상은 위 고 200점 다 다음 영상은 위 고 250점 다다 다음 영상은 위 고 300점 다다다 다음 영상은 위 고 그랜마 가 될 예정입니다 스포일러 죄송하구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